가장 쉽게 알려드립니다. AI 하주입니다. 생성형 AI 자체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겁니다. AI가 너무 빨리 발전해서 불안하신가요?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혹시 해보셨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의 걱정 싹 다 덜어드릴게요. 여러 컨퍼런스 등에서 취한 양질의 정보에 제 생각을 더해 AI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나의 취향에 맞는 영상을 추천해주는 건 AI라고 인식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고요. 실시간 통역은 물론 사진 한 장을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AI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이유는 멀티모달이라는 능력 덕분이에요. 멀티모달이란 AI가 여러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TV를 볼 때 화면도 보고 대사도 들으면서 내용을 이해하잖아요. AI도 글, 사진, 영상, 소리를 모두 활용해 상황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즉, AI가 세상을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세상 역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닐 때 주머니나 가방에 놓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휴대폰은 세상을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에 AI가 주변 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휴대폰의 형태도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글래스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처럼 항상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겠죠. 변화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AI가 멀티모달로 학습하는 데 더 유리한 형태로 변화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세상은 AI의 더 친화적인 형태로 변할 거예요. 그러니 AI로 인한 변화를 무시하는 것보단 빠르게 적응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컨텐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요. 불과 작년만 해도 매우 어색하던 AI 영상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최근에 AI로 만든 광고를 공개하기도 했죠. 이 광고는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비판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AI 영상이 메이저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I는 촬영부터 편집까지의 시간을 대폭 줄이고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죠. 덕분에 누구나 더 빠르고 쉽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AI를 활용한 영상의 어색함, 불쾌한 골짜기 등은 아직 존재합니다. 더불어 창작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너무나 빠르게 뺏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컨텐츠 분야 역시 다른 많은 분야들처럼 AI를 활용하는 형태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잘 해결되면서 AI가 적용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겠죠. 그렇다면 생성형 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이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AI는 대부분의 재미없는 일, 비슷한 일, 반복적인 일들을 아주 빠르게 잘합니다. 어떠한 정보를 모으거나 요청한 자료를 빠르게 생성하는 일에 탁월하죠.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기 위한 작은 아이디어, 즉 요리사의 킥 같은 역할은 인간이 해야 합니다. AI는 명령을 받은 만큼의 일만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일만 말해도 백만큼 알아듣고 알아서 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말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AI에게 일을 명확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뒤처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생성형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생성형 AI 자체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AI를 먼저 익히고 활용하는 사람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AI 관련하여 대기업들의 경쟁이 심하고 그에 따라 투자 역시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AI는 지금보다 더 빠르고 더 놀랍게 발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성형 AI를 외면하고 쓰지 않아도 누군가는 분명 쓸 거예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AI를 써야 합니다. 저는 영화를 전공했고 라이브 커머스 PD를 하고 있습니다. AI와 관련이 없던 사람이었고 AI는 생소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성형 AI 교육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관련한 강의도 하며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창작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저는 단편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 10명이 넘는 스태프와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혼자 AI로 영상을 만듭니다. 스태프와 돈 없이는 영상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AI 덕분에 창작의 문턱이 낮아졌고 이제 누구나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나 구글 대신 챗GPT에 먼저 묻습니다. 제가 궁금한 질문을 친구에게 물어보듯 대화형으로 편하게 물어봐도 너무나 찰떡같은 답변을 주거든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익숙해지니 훨씬 편합니다. 문제는 낯설다라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낯설다는 감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룰 AI는 전문가나 개발자 영역에서 다루는 어려운 AI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입니다. 앞으로 AI는 우리 생활 곳곳에 투입될 거예요. 그러니 AI 사용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씩 사용해보세요. 제 영상 목록에서 관심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챗GPT를 사용해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에 챗GPT 어플부터 다운받는 거 어떠세요? 앞으로 10년은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AI 시대, 우리 같이 앞서 나가봐요. 지금까지 AI 하주였습니다. 안녕!